안녕하세요. 보경입니다. 세 달 전 정도, 두 달 반인가요? 그때 제가 엘리님이랑 마지막 영상을 올리면서 알람 울리기도 전에 한 8,000분에서 10,000분 정도가 그 영상을 보시려고 되길 하셨습니다. 좀 기다리셨었어요. 근데 제가 업로드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후로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직도 그 영상이 뭐였냐 궁금하다 좀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꾸준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되게 몇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게 영상으로 올리니까 그래요. 그냥 봐라! 업로드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편하다, 와. 자리 구독 어때요? 아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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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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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공부 안녕하세요. cık 민장님. 저 문 앞이에요. 문 앞이였구나. 목소리 들은다. 아래 목소리 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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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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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도관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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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찍는 거예요? 보조제품 보조제품 보조제품? 아.. 뭐야 이거? 아 저 이거 예쁘다.. 아 이거구나.. 아니..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약털입고 나댄다고.. 아 이거구나.. 예쁘네.. 아 예쁘죠.. 아니.. 근데.. 가디건 예쁘다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아.. 이거 17만원인데 이거 얼마예요? 얼마지? 봤던 거 같아.. 이거.. 검정색, 흰색, 빨간색 이거를 어디서 본 거 같아? 통과짜리예요.. 통과.. 아 근데 어제 올라온 영상 보니까 완전체로 모인 크레오폰 멤버들이나 봤는데 어때요? 멤버들? 잘 지내고 있고 총 멤버가 엘리트 소율 금미 초아웨이 아.. 소율님은 지금 결혼.. 그 분이 출신 아니에요? 결혼하시고? 그리고 또.. 손가락하고.. 손가락하고.. 오케이x2 금미언니는 자기 일하고 있고 초아는 뮤지컬 웨이는 유튜브하고 있고 좋아하신다고요? 왜요? 왜요? 아.. 아.. 또 유튜브 갔어.. 유튜브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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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있으신가요? 아.. 아.. 지금 찍으면 안 돼? 약간.. 알잖아.. 아.. 나.. 나 무시하니? 나 무시하니? 안 돼. 오늘 밖에서 그냥 가볍게 안녕, 애리입니다. 저 지금 우리 1MAR 가고 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갈 때 하게요. 그래서 가야 된다. 진짜 그거 걸어 오면서 할 거예요? 네, 오케이. 하하하. 아.. 아.. 말은 좀 미안하긴 한데 오빠도 알았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고 근데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이거 나 텐션이 X빠져가지고 내가 광고주라면 이거 내 때라 버리겠다 거짓말찍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누가 사귀했어? 이러면 왜 그러냐고 나만 믿어 나 고주잖아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이에요 오늘 저는 회사로 가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아 근데 어디지? 남자 집 외관 남자 집 처음 가봐요 뒷만 열면 그짓말이 자꾸 불어나와 아 알았어! 아 그지 인마 에이! 나를 이미지를 어떻게 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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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알았어요. 퍼짐 진짜 할 거 없어요 진짜. 그거만 보시면 안 돼. 완전 방송하는 집이여가지고. 나한테 궁금해가 방송하면서. 아.. 이거 지금 표정될 건데 방송하면서. 아.. 뭐 방송하는데 뭐 여기죠. 여기서 여기서 하고. 멋있을 보여줬래? 네 멋있을 보여줘. 방송 해보고 싶다고요? 해보고 싶다고요? 제 방송으로 켜가지고 별버스 2만 개만 받으시면 안 돼요? 2만 개만.. 제발.. 저 이거 구경에 말해 진짜 안해요? 엄마 방송한테.. 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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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해구나.. 아 대박이다.. 아 내 방송 켜가지고 별버스 2만 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아 조명도 켜드릴게요.. 우와 신기하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카메라 한번 봐야 돼요? 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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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중에.. 저 그거 한 번 더 못 들었으면 안 돼요.. 다 나중에 방송 나중에 켤 때.. 저 방금 여기서 한 번만 해볼래요.. 해요 언제든지.. always.. always 언제든지.. 편할 때 와서 그냥.. 저 없을 때 그냥 와서 찍으실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남자의 컴퓨터가 진짜 궁금했어.. 남자분들 컴퓨터 어떻게.. 까따구리 이런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막 듣지면 안 된다고..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있던데? 아 아니에요.. 제가 뭐.. 본래? 본래서 생각해봐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상한.. 그걸 한 대간 얼마나 추해.. 그래.. 아.. 어?! 구독과 좋아요! 뭐예요? 아 저.. 이지리얼 알아.. 아 농됐구나.. 농냈세.. 그럼 다른 거 더 봐세요? 어.. 봐요.. 뭐든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침실! 아 침실?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소리가 났는지.. 불 켜도 돼요? 아 불 켜지 말고 촬영합시다! 아 불 켜지 말고 와야 그냥 불 켜지 말고! 뭘 또 불 켜! 아 오빠.. 자고 자요? 근데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자고 어디야 쟤가? 아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아 저 이쪽에서 딱 이쪽에서! 이쪽에 놔두고 여기로 이렇게 잔다고? 네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로분도 이렇게 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자야 돼! 오빠.. 아 이거.. 아 진짜 파괴다! 우와.. 자 이거 누구세요? 아니.. 잠깐만.. 발로.. 진짜 웃겨.. 진짜 푹신한데 좋으시네.. 너 꽤 빠져.. 분명 자기 일거지? 아니에요! 아니.. 좁아야 돼.. 아니 여기가 잘 자는데.. 여기가 잘 자는데.. 그거 왜 자꾸 부려요? 아니야.. 아 이런 곳이구나.. 아 이런 곳이구나.. 아 이거 같아! 미쳤어.. 그게 아니야.. 펠브리지 뿌리고 나서 무대에서 하트볼 때 무슨 엘린님 냄새 맡으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가자! 색빼 색빼! 아 진짜 인기 많네.. 근데 벽돌이.. 벽돌이 졸라 많아요.. 한번 까볼래요 한번? 아 한번 까볼래요 한번? 네 한번 까봐요! 알아서 까봐요 한번 까봐요 나 선물 받을 때 제일 기분 좋던데.. 칼.. 칼 갖다 드릴게요 제가 칼.. 칼 없어.. 뺀칠 드릴게요 뺀칠까봐요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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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먹을까.. 아 먹을 거네.. 네.. 마가렛드.. 잠깐만 이거.. 2019.. 2019년 8월 20일.. 2달 짜라는게.. 괜찮겠다.. 하나씩 먹을까요 우리? 시청자들의 그.. 성의가 있으니까 먹죠.. 아.. 먹죠.. 또 낙하질까봐요 아..괜찮아요 음.. 맛있다.. 한번 먹어봐요 아.. 가수들이 마음을 쓴 내가 못버래 이런거 진짜.. 음.. 어어.. 맛있다.. 다 먹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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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로 보는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맞아 혹시 시간.. 여유있어요? 왜요? 까야 돼 이걸 다 깐다고? 어.. 이게.. 나 혼자 깠을때.. 손 붙잡고 걸리더라구요 이렇게 6시간씩.. 한 두번 까면서 늘리지 않을까요? 이걸 다 까야 된다고요? 어.. 일부러 나 이거.. 뭐라고 하는거 이거 때문에 뭐.. 너 그런건 아니고 저.. 포기좋지.. 하나씩 까면서 까서 뭐하는데? 그냥 까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이제 까서 먹은 다음에 이제 여기도 채워가지고 뭐..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 될걸요 아마 먹어도 돼요 아..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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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 구도어보니 떨린다 근데.. 많이 아파요? ㅋㅋㅋㅋ 장남! 아니요, 장남이 장남이야? 장남이 장남이야, 장남이 장남이야, 장남이. 왜 하려고 그래, 장남이네. 근데 진짜 아파요? 아, 장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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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 좀 받아, 손 좀 받아. 깜짝이야. 아, 상영선이 이렇게 길지 않다. 이상하게 지내, 이상한데. 죽었다, 사나안아. 다시 태어났어요, 혹시 중간에? 아이고. 어, 완전 뭐 바뀐 일이 있구나 그래요? 없어요, 왜요? 그런 게 없어요? 안 도착했어요? 샴푸샴. 샴푸샴. 가자! 샴푸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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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다 그랬다. 고장했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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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